오러가 왓츠 마이네임 헤이 예쓰인다 어? 수락했나요? 응응 make new wave we're a wave 안녕하세요 저와 메이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마티입니다 우와 저랑 진짜 똑같은데요? 양쪽 벗머리랑 살짝 내려온 앞머리까지 완전 마티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어때요? 포즈 완전 똑같죠? 진짜 신기한데요? 너무 재밌어요 대나 언니가 파라곤 디오버프라임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저가 나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우 언니랑 타이란은 언제쯤 나와요? 비밀이라고요? 어디 보자 마티의 역할이 마법자면 제나언니보다 센가요? 저는 제나언니보다 강하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파라곤 디오버프라임을 하려고 지금 로비에 들어와 있는데요 노래 뭐예요? 너무 듣기 좋은데? Ready, assemble, 삐삐, 왓츠 피 네? 메이브 첫번째 EP 앨범 어셈블이라고요? 여러분 메이브 노래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마티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꼭 해보셔야겠죠? 여기에 기대운도 있고 오 멋있다 이제 제나언니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제나언니 오 칼도 엄청 잘 쓰는데요? 완전 멋있어요 그리고 저 마틴은 어? 여기 마티 마티입니다 오 야크샤랑 너무 멋있는데요? 옷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음... 어디로 갈까나? 저는 센터가 좋으니까 중앙 공격로로 하겠습니다 마티 스킨은... 스킨을 한번 골라볼까요? 이거 저희 뮤비... 이거 저희 뮤비 때 인상인데... 어! 환영의 소환사! 보라색이랑 민트색 저는 민초파니까 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티 할 수 있다!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돌고래 비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가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도돌적이죠? 잠시만 어머머머 저 죽었어요? 어? 안돼! 도망가! 하하하하 어디 폭주하고 있대요 여러분 어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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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어? 보셨어요? 지금 마티 할 수 있어요 대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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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나니까 진짜 뿌듯한데요? 여러분 카라본 디오버프라임의 새로운 영웅 마티 많이 사랑해주실거죠? 저 메이브 마티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어? 어? 어 시오 언니 어 금방 갈게 응 여러분 저 이제 안무 연습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어? 근데 진짜 마티가 없는데요? 아 이거 이것도 제 건가요? 아하 액션 킬했어야 부터 하면 되네 네 그래요? 아 해 으 hunted